다음 주제입니다. 어느 날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에게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그 일을 겪고 나서 자포자기에 빠졌었는데 또 한 통의 전화를 받더니 이번에는 복권을 맞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자포자기한 상태였다가 또 복권을 탄 것 같은 기분이다? 이건 무슨 얘기죠? 네 먼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저녁 8시 40분쯤 경기도 평택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금은방 안으로 어떤 남성이 들어갑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서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진열대 안에 있는 금목걸이 팔찌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이것 줘보세요 라고 말하니까 사장님은 물건을 하나씩 빼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진열대 위로 빼놓은 금품을 들고 이 남성은 갑자기 달아나 버리는데요. 놀란 사장님이 진열대를 뛰어넘어서 뒤쫓았지만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도범은 무려 2,8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팔찌 등 6점을 가져갔고 사장님은 곧장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무려 2,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사장님의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목걸이와 팔찌를 보여드리려고 해서 열돈짜리, 닷돈짜리 팔찌를 아버님, 어머님과 회의갑 선물에 해준다고 해서 꼭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전화를 했기 때문에 긴장을 내가 좀 덜했죠. 그런데 이 남성은 단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찰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시죠. 수법이 똑같았다. 그럼 전에도 이런 짓을 했다는 거네요? 피의자인 50대 남성이 3년 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에 2021년 3월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는데 경찰이 CCTV로 피의자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앞서 보신 실종팀 소속 이 경사가 그때 그 사람임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현장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특정만 낸다면 검거는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고 피의자는 범행 후에 인근 여관에서 한 번, 자신의 원룸에서 한 번 옷을 갈아입고 도주를 했지만 결국 경찰은 이미 동선 파악을 끝낸 상태라 신속한 검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오후 11시 30분경 평택 시내에서 피의자 검거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 범인은 3시간 만에 잡았는데 이 금음방에서 훔친 이 귀금속, 이거 어디로 갔어요? 보통 이렇게 도난당한 물건은 다시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피의자가 양말 속에 훔친 귀금속을 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걸 바로 딱 찾아가지고 원주인 사장님한테 돌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눈썰미 덕분에 피의자도 빨리 잡고 물건도 다 돌려드린 건데 금음방 사장님이 보통 이런 식으로 도난당했을 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이걸로 액땜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바로 그 다음 날 경찰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범인도 잡았고 물건도 회수했다 이렇게 연락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복권을 탄 기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요. 이 사건 파일 24의 인기 코너명이 바로 반드시 잡힌다입니다. 이 범인의 끝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